안녕하세요 영화 몬스터의 이민기 김고은입니다. 신학기를 맞아 여러분들 많이 설레시죠? 네, 저도 대학교 새내기 시절에 굉장히 설레이고 즐거웠던 마음으로 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신학기를 맞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신학기 에티켓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.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몬스터와 함께 즐거운 신학기 맞이하세요. 우는 과부수절해도 아니다. 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요? 아저씨 너냐 야 야 야 야 야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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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중요한 거야 아 미탁 좀 하자 지금부터 넌 도망치는 거야 내가 이 술을 다 마실 때까지 아주 잘생겼어요 내 동생 죽인거 나 이 아저씨가 진짜 야 이 XX야 은정아 은정아 어디갔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 몬스타 3월 13일 대기봉